아 맛있겠다 제가 근데 오늘 밥 먹는 날이 아닌가 봐? 콘텐츠에 기억나고 네가 한 거 지금? 아니 오늘 먹기 전에 여기 한 번 손질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죠 오늘 난 빨간 국물 먹고 싶었어 그.. 계속 찜해놨었던 게 있거든? 곱창전골 먹고 싶습니다 곱창전골 소주 먹을 거야? 나 소주 맛있건데? 곱창전골 소주 안 마시면 좀 그렇지 않나? 나 근데 술을 안 먹었어 안 먹으니까 내가 몰려가지고 아니 너 알쓰잖아요 알쓰.. 알쓰가 뭐야? 알콜 쓰레기 먹먹는 사람 자존심 상하는데 그거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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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잘 마셨어 옛날에는 응 왕년에서 마 마 나왔다 왕년 마 왕년 같은 소리야 근데 딱 좀 한 번 알고 싶긴 해 자기가 어느 정도 마시는지 아 그러면은 치할 때까지 마셔보고 아 그 몸이 상하지 않는 선.. 선에서? 치할 때까지 마셔보고 이긴 쪽이 갖고 싶은 물건 하나 갖기 진짜 진짜 큰일 없다 큰일 이제 소주까지 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또 카드를 편의점에 두꺼운 거예요 남편이 회사를 가줬는데 아 말도 안 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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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나 좀 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하필 뭔데서 석색 때린 거야 와가지고 일부러 나 술 취하게 하려고 더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지 맞지? 맞지 근데 나도 자기도 피곤하겠지만 나도 약간 지갑 잃어버렸는데 이제 진짜 막 나갈까봐 신고했는데 사연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검색하고 다행이다 일단 바나나우유 먼저 먹죠 아니 바나나우유는 얇은 빨대인데 또 아 내가 전신이 너무 없나봐 아 근데 이때는 또 그거야 카드가 없어서 하고 당황하고 빨대를 까먹었어요 아 오늘 나 자신 있었거든 자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네 근데 일단 여러분들 사실 결과 술 대결은 하지만 술찌이기 때문에 둘 다 술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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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질이? 술 못먹으면 찌질이기 때문에 둘 다 그래? 거의 난 안 마셨으니까 자기는 이제 아 제대로 아 제대로 제대로 안 마신지 엄청 오래되긴 했어 뭔가 딴 것도 사왔어야 되나? 맛있겠다 너무 이건가? 자기가 오늘은 배를 채우고 먹기 위해서 아 오케이 찐 게 아니야 오늘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 소심하네 안주빨 채우지 말라 이거지 소심하네 자기 나 4병 살까 했는데 자기가 3병은 돼 어머 음 어 매운데? 왜? 많이 매운데요? 누가 흔드는 것도 잘한가? 나지 왜 자게? 3시 9시 6시 아 잠깐만 3시 9시 어때? 보이지도 하나 잘한 거 아니야 내가 잘한 거 아니야 내가 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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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편집 다 편집 바꾸고 인정? 아 인정 보여?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어 인정 인정 가득 따를까? 아니 내 게 더 크잖아 아 잠깐만 이거를 둘이서 같이 마셔버리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아 그러니 이건 이 거 자기 거 가득 따라드려요? 그걸 따라드려요? 아뇨 그냥 뭐 이제 가득 따라드려요? 그럭저럭 따라주세요 아 저저저저저저저 아 이러면 너무 사랑이 넘치는데 이 정도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가득 따라주고 싶어 아 일단 짠 하고 시작할까요? 응 지금 먹을 수 있어? 괜찮겠어? 아 알겠지 질질 거 같지가 않은데 일도 자 시작 아 달다 자기 잔 자기가 채우죠 각자 채우는 걸로 네 이거 아니야 이거 말고 빨간 뚜껑 빨간 뚜껑으로 3병 반까지 해봤어 아니 그러니까 말이 기니시네 오늘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3병 반인데 빨간 뚜껑이라고 알겠으니까 이거 아니고 한 번이면 되니까 오늘 오케이 오케이 말이 많으시네 졸리나? 졸리면 돼지시던가 그 최대가 3병 반 혀가 기시네 그냥 마셔? 그냥 마셔 응 지금 계속 먹고만 있어요 네? 응 뭐요 똑같이 먹었는데 응 그쪽 말할 때 먹고 있는 건데 아 저도 같이 말하면 시끄럽잖아요 어디에 겹치잖아요 2차로 라면 끓여먹으면 되나 라노? 라노 오늘 안 먹어 오 딴 거 뭐 뭐 모자로지 근데 매운데? 일단 술 다시 드시고 끝나고 먹던 거야 응 그러죠 응 밥 먹으러 왔어요? 술 먹으러 왔지? 오늘 밥 먹으러 왔어 아 밥 먹으러 왔어 술 먹으러 왔어 안주 먹을 시간이 없어요 짠 하시오 아 나 방금 소주 먹고 한 애호박 하나 먹을 거 같은데 아 저도 안 됐어요 지금 아 그래? 뭐야 이 아 이 새끼요? 이 새까지 나왔는데? 이 새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어떤 건지 한번 세바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세바님이라고 하죠 세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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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칠 제기 일부 대바님 다 이거 하고 그러고 부스터 걸리고 바로 계속 그냥 쭈욱 똑같아 걱정하지 말라고 음 음 씁쓸해 오늘은 달달하지 않아서 더 잘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인생의 맛 아 근데 빈수 시킬까 지금? 어? 덥지? 빈수 시킬까? 안 먹어? 밥도 제대로 안 먹었는데 빈수 먹으면 진짜 버릴걸? 설탕 덩어리 먹으면 하나 뭔가 시킬까? 배고프나 라면 올래 아니면? 배고프나 배고프나 밥 먹으러 왔어? 술 먹으러 왔잖아 보통 밥을 먹고 술 먹는 건데 뭐 시켜 그러면 아 피자에 소주는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피소 얼마나 유명한 거 같네 피소? 어? 어울리는구나 몰랐는데 쿠폰도 있었네 뭐죠? 아 자기가 할래? 아 못 모르겠어? 줘봐 이게 내가 술을 평소에 안 먹으니까 자기가 당연히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아니 근데 근데 자기가 내가 만취한 걸 본 적이 없잖아 자기 만나고 나서 진짜 만컥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만취 아니야? 아니 아니 아 내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응 근데 이제 뭐 이제 끝난 거 같은데 이제 술 먹는구나라고 시작하는 그 느낌인데 이미 끝났다라는 게 조금 내 마음이 살짝 그럼 이 자신은 네? 뭐? 이해가 안 돼? 강력하게 말해 강력하게 말해? 강력하게가 아니고 강력하게 말해줄게 강력하게 너 술 찌질이라고 아 OK 괜찮아져 찌질이 잘하죠 찌질이 영이야 혹시 몰라서 자기가 맛있더만 내가 흘리고 있는지 그러지 아는지 보고 있다 Danny 흘린 적이 없지 아주 어? 많이 치구나 피자 시켰어? 쿠폰 썼어? 진짜 난 속상해 죽겠다 1000원 쿠폰 안 썼다니 속상해 죽겠다 난 지금 즐겁단다 소 소 소 소 피자랑 소주 피소? 피소 잘 어울린다 근데 기대하는 주인합니다? 소주 오면 피자 오면 더 사러 가자 소주 뭔 소리야 자기가 사는 문제 야 씨 안주 파괴 오면 다 안주 파괴 안주 다 먹으면 되지 음 짠 안주 먹을 시간이 없어요 언제까지 없을 수업을 준비하구요 매우 깨르마 같이 해주면 돼 요즘은 그거 안 할거야 요즘 사람들은 그거 안 하지 않아? 아 그래요? 바뀌지 않았을까? 당근? 나도 엔젠트 되긴 하지만 당근? 몰라 참 10분 아니 지금 이걸 마시면 출발 중으로 돌아가자 지금 꽤나 올라왔다 출발 중으로 돌아가라 얍 제대로 갔구나 제대로 갔어 부드린 לד 진짜 chicos sake 머리카락 머리카락 진짜 전골에 넣어버린다 collect 맛있다. 여기? 괜찮아? 괜찮아? 예. 괜찮아? 괜찮나? 비쑥! 괜찮나? 괜찮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어? 똑바로 안 쓰나? 뭐하는데 지금? 뭐하는데? 뭘 말씀이십니까? 궁극기 이상 없나? 없습니다. 브리핑 해봐라. 브리핑 말입니까? 브리핑 말입니까? 소주 한 병 반씩 마셨습니다. 아직 반 안 마셨다. 전 인사가 튀어나와. 전 치한 것 같습니다. 친구가 하나 대결해서? 아니? 아닙니다. 뭐 이렇게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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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갑자기? 너무 웃었다. 뭐가 재미있었지? 진짜 큰일 났네. 자기는 왜 아무렇지 않지? 아 이거 내가 먹은 날? 아니 같이 먹는 거지. 아유 맛있겠다. 자기가 근데 오늘 밥 먹는 날이 아니라 뭐? 피자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같이 들고 짠 하죠. 우와 진짜 짠을 시켰다. 자 짠하고 피자 먹죠. 뭐하세요? 아파? 에? 어? 뭐라고? 어.. 뭐.. 나만 안 했어. 피자 들고 한 잔씩 하자니까 자기가 아파 이러고.. 아 그거 그거. 짠하고.. 아 나 있어 나 있어. 그만 줘도 돼. 나 들고 있잖아. 이거 왜 하자고 한 거야? 괜찮아? 아 마시고 피자 먹자고? 응. 1번 2번? 그치. 오케이. 자기가 지금이라서 포기하면 돼. 졌다고 얘기해. 하아.. 과연.. 소.. 비? 피소? 피소의 맛은 과연 좋을까요? 지금 소소 마실래. 그럼 이제 나는 아직 멀쩡매이기 때문에 원소주를 일단 다 마실 겁니다. 응? 이거 이제 안 파는 희귀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간다고? 어.. 이럴 때 마셔야지. 아.. 그래. 우리가 내기할 때인데. 우리가.. 내가 이만큼 술 먹은 적이 얼마나 있겠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 자기 맛나.. 이것은 칼리비인가 통닭인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아.. 자기 포테이토 줘야지. 아 나 텐더도 있어서 괜찮아. 잘하네. 왔어. 왔어. 절이야. 절이야. 자기 졌어? 진짜? 잤냐고? 졌지? 안 잤는데? 아니 안 자고 있잖아. 아니. 젖냐고. 술. 술. 우리가 누가 더 많이 마시나 지금 하고 있잖아. 컨텐츠 기억나고 네가 하는 거 지금? 응. 뭐야? 응? 지금 하는 컨텐츠가 뭐야? 30만 원. 그 30만 원이 어떻게 해야 받는 거야? 소주 많이 마신 쪽이 이긴다. 소주가 아니라 술. 아 술. 술 많이 마신 쪽이? 자기 더 마실 수 있겠어? 조금? 아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미안해.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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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